치즈덕국 이렇게요 잠시만요 36.5도입니다 와우 36.5도입니다 건강해요 그럼요 건강하세요 바이 멤버들은 모두 이것이 없다 이것은 양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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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양심이요 양심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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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마음 짱 귀여워 귀여워 대신 모든 대기실에 날 보려 이게 무슨 일이야 형이 이게 뭐야 야 방송국 최소민 최연준 재봉규 박태현 유니카이 자버롱 가이덩 가이덩 아 으아 으아아 으아아 이얏 좀 싫어 아 뭔데 이어 저 아 아 아 제니클리 한 번도 안한 프로그램을 하실 수 없다고 난 맨날 나오는 것 같은데 와 태형이랑 할 때가 너무 재밌어 제니클리 한 번도 안한 프로그램 동명입니다 무슨 수요? 무슨 빈이야? 저 최수.. 태연할 수 태연할 수의 빛날 빈입니다 태연이가 저 줬어? 태연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최고로 잘생기고 연 연습도 열심히 하면서 모든 걸 잘 이끌어가고 준비된 아티스트 강태현 준비된 아티스트 강태현 아티스트 강태현 휴닝카일 씨 네 분지 하나 드릴게요 네 뭐가 수빈이 게요? 어? 이거? 수빈이요 우리 여기 있어 아 진짜? 아 죄송해요 한 번 더 아 좀 헷갈렸죠 이거 너무 토끼들이랑 비슷해서 한 번 더 좀 섞을게요 네네 뭐가 수빈이 게요? 수빈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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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 incur지 스퀸이요? 너무 멋있다 저기요 저기요 저 두 발자이 하고 싶어요 두 발.. 두 발자 또 이렇게 숙일 푸دم 뒤로 frustrated 여기 숨어있어요 각도자니 있는т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를 얼마나 쪼꼬맹이로 보고 계실 거야 코를 풀어라 코after 스마트 와 A 레이비 웃음소리가 커요, emotions? 아 맞다가 웃음소리 붙여야 하는데 붙여 봐요 누가 누구야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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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웃지마 그렇게 웃지마 하하 잠깐.. 저번에... 랩몬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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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지막, magic, ooo 휴닝이의 인형 모자로 만들기! 안녕 여러분들 V LIVE 할 수 있어요? 아니요 아니요 안돼요? 왜요?